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엔지 리우입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등 농구 실력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에서 모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온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부르죠. 과거 오스카 로버트슨부터 매직 존슨, 그리고 오늘날 르브론 제임스가 바로 이 온라운드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90년대 중반 NBA에 등장해 스몰포워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신인 때부터 자신의 온라운드함을 코트 위에서 마음껏 펼쳤던 선수가 있었으니 코트의 신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잘생긴 외모로도 인기가 많았던 그랜트 힐입니다. NBA에서 19년이라는 긴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루키 시즌부터 올스타에 뽑히며 가공할 만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제이슨 키도와 함께 공동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후 총 7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농구 팬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99-2000 시즌까지 올NBA 퍼스트팀 1회, 세컨드팀 4회라는 엄청난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는데요. 커리어 평균 16.7 득점, 6 리바운드, 4.1 어시스트라는 기록지에서 볼 수 있듯 득점이면 득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다재다능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는 리그 3년차였던 96-97 시즌, 평균 21.4 득점, 9 리바운드, 7.3 어시스트, 1.8 스틸의 아름다운 스탯을 찍어내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5-6년 정도였던 전성기는 부상을 당하며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심지어 2003-2004 시즌은 통째로 날리면서 1년을 쉰 적도 있었죠. 마이클 조돈도 저리 가라 싶을 만큼의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다재다능함의 대명사가 될 뻔했던 포트의 신사 그랜트 힐이 왜 갑자기 사람들에게 유리몸이란 소릴 들을 정도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상 이후의 커리어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저 NG 리오와 함께 그의 스토리를 함께 하실까요? 1972년 10월 5일 미국 텍사스의 델러스에서 태어난 그랜트 힐은 형제자매가 있는 다른 선수와는 달리 특이하게도 외동 아들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 켈빈 힐은 NFL에서 러닝백 포지션에서 1969년 신인왕을 차지했고 4번의 올스타에도 선정되었으며 1971년 슈퍼볼 우승 멤버라는 굉장한 커리어를 쌓으면서 NFL 무대에서 12년이나 뛰었던 엄청난 경력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자넷도 명문대인 웰슬리 여대를 졸업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대학 동문일 뿐만 아니라 룸메이트였다고도 하죠. 켈빈 힐이 NFL에서 은퇴한 이후 버지니아의 레스톤이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랜트 힐은 그곳에서 농구 실력을 만개했고 1990년 전미 최고의 고교 선수들만 모이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참가하며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수많은 대학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아버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어머니는 조지타운 대학으로 입학을 원했는데 힐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가고 싶어했던 듀크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듀크 대서그는 4년을 다 채우며 매년 실력을 향상시켜갔고 2년 연속으로 NCAA 챔피언에 등극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죠. 신입생 시절 11.2득점, 5.12바운드, 2.2어시스트, 1.4스틸이었던 기록은 졸업반 시절 17.4득점, 6.9리바운드, 5.2어시스트, 1.9스틸, 1.2블록으로 크게 향상되었는데 놀랍게도 올라운드한 선수로 성장하며 공수 양면에서 굉장한 포스를 선보였고 그의 등번호 33번은 듀크대에서 영구 결번으로 등록되기까지 합니다. 특히 1992년 NCAA 토너먼트 듀크대와 켄터키대의 결승전 경기는 NCAA 역사상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평가될 만큼 명경기였는데 마지막 크리스천 레이트너의 극적인 역전 버저비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랜트 힐의 미친 정확도의 롱패스였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4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1999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힐은 1라운드 3픽이라는 높은 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지명을 받는데요. 당시 디트로이트는 배드보이즈 1기가 해체된 후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팀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유망주가 절실히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배드보이즈 1기 때 선수라곤 조 듀마스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힐은 루키 시즌이었던 94-95시즌 평균 19.9득점 6.4 리바운드 5오시스트 1.8스틸 0.9 블록이라는 신인답지 않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죠. 그는 81-82시즌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신인으로서 한 시즌 동안 100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이후 첫 피스톤스 선수로 등극할 만큼 역대급 시즌을 보냈고 결국 그의 델러스 매버릭스의 신인이었던 제이슨 키드와 함께 공동으로 신인왕을 수상했는데 이는 무려 66-67시즌 데이브 빙이 디트로이트 선수로 신인왕을 탔던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인기도 수직 상승하면서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샤키로니를 제치고 올스타전 팬투표 득표수 1위를 차지하고 올스타전에도 출전하죠. 특히나 94-95시즌은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NBA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이콘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때마침 올렌도 매직의 팬이 하더웨이와 더불어 그랜트 힐이 나타나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인 95-96시즌 더욱더 성장한 힐은 평균 20점 이득점 9.8 리바운드 6.9 어시스트 1.3 스틸을 기록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뛰던 그였지만 무려 10개에 육박하는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한 시즌 10개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해 이 부문 1위를 차지함으로써 그의 온라운드함을 또 한 번 입증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돌아왔음에도 이번엔 그를 제치고 올스타점 팬투표 1위를 달성하며 루키 시즌대보다 더한 인기를 누리는데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힐이 원정팀 경기를 갔을 때 장래 아나운서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면 홈팀 선수들의 환호에 버금가는 엄청난 환호성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있었죠. 힐의 전천우 활약에 힘입어 지난 시즌 28승을 거두었던 디트로이트는 무려 18승을 더한 46승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프롬 무대에 올라섰는데요. 비록 1라운드에서 샤키로닐과 페니 하드웨이의 올렌도 매직에게 0대3 수입을 당하며 탈락했지만 힐은 큰 무대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며 생애 처음으로 올 엔비에이 세컨드 팀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또한 1996년 오프시즌 때는 미국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까지 획득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차세대 슈퍼스타 그랜트 힐. 리그 3년차였던 96-97 시즌엔 베테랑 선배 조 듀마스의 조언을 듣고 더욱 전투적인 모드로 돌변해 완전히 팀의 리더로 자리잡게 되는데 49.6%의 커리어 최고야 투유를 기록하며 21.4득점으로 평균 득점을 끌어올렸고 어시스트도 7.3개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포인트 가드급으로 팀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동포지션 대비해 여전히 잘 잡아내며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의 카테고리에서 모두 팀 내 1위를 기록했고 13개의 트리플 더블을 해내며 또 한 번 1위에 올라서죠. 정규 시즌 MVP 투표에서도 칼말론 마이클 조던에 이어 3위의 득표를 얻을 만큼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즌 평균 20플러스 득점 9플러스 리바운드 7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보스톤 셀틱스의 레전드 래리 버드 이후 힐이 처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의 성적도 54승으로 더 끌어올리며 동부 5위로 1997년 프로배 안착 2년 연속 프로배 뛰어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1라운드에서 애틀랜타 호크스에게 덜미를 잡히며 지난 프로배에 이어 또 빠르게 짐을 싸고 마는데요. 힐은 5년차였던 98, 99 시즌까지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팀은 중하위권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고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6년차가 된 99, 2000 시즌 공격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더욱더 저돌적인 모습으로 평균 25.8 득점의 커리어 하위 기록을 찍습니다. 이는 정규 시즌 3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이기도 했고 원래부터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3점 슛도 과감하게 시도한 그는 34.7%의 커리어 최고의 효율을 내면서 역시 그랜트 힐이라는 찬사를 받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배드보이즈 멤버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란 쉽지 않았고 팀은 동부 7위로 프롭에 진출했지만 시즌 막판 발목 부상을 당해버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도 프롭 1라운드 징크스를 깨고 싶었던 그는 부상 회복이 덜 된 상황에서 프롭 1라운드 마이애미 히트와의 시리즈에 억지로 복귀했는데 이것이 비극을 불러오고 말죠. 1차전을 강행한 힐은 역시나 100%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고작 13득점에 6 턴오버나 저질렀는데요. 2차전에서 부상당한 발목 부위가 더 안 좋아지면서 21분여 정도를 플레이하다가 코트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0대3으로 수입당하는 팀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올렌도 매직과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디트로이트가 사인 앤 트레이드로 그를 보내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해 7년 92.8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그를 올렌도로 보내게 되죠.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를 얻은 올렌도 프랜차이즈도 슈퍼스타인 힐까지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팀 리빌딩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올렌도와의 첫 동행이었던 2000-2001 시즌부터 2002-2003 시즌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 앞에서 고작 4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이는 디트로이트에서 당했던 그 발목 부상이 정말 그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2003년 3월 발목 수술을 또 받은 그는 심지어 2003-2004 시즌은 통으로 날려버리기도 했죠. 올렌도로 이적한 후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려 4번의 발목 수술을 받아야 했던 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중에 탈장 수술까지 받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암울했던 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수많은 농구 팬들에게 먹튀나 유리몸 같은 오명을 얻게 되었고 특히 올렌도 팬들은 이미 페니 하더웨이라는 슈퍼스타를 부상으로 잃었던 경험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랜트 힐의 이러한 몰락을 슬프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 2004-2005 시즌 컴백할 수 있게 된 힐은 67경기에나 출전하면서 평균 19.7득점 4.72바운드 3.3어시스트 1.4스틸 그리고 50.9%라는 높은 야투율로 보답했고 4년 만에 올스타에도 선정되며 화려한 복귀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예전 디트로이트에서 보여준 저돌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사라져 사람들의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상의 원투펀치를 보여줄 것만 같았던 힐 티맥 듀오 중 티맥은 이미 휴스턴 로켓으로 팀을 옮긴 상태였죠. 그래도 이제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듯한 힐의 모습에 기대감이 높아졌고 고대하던 2005-2006 시즌이 되었는데 이번엔 또 탈장에 시달리며 고작 2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불안불안한 그의 건강 상태에 농구 팬들은 다시 초조해졌지만 다음 시즌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65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올랜도에서의 7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버렸고 2007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힐은 올랜도와의 재계약 타팀으로 이적 아니면 은퇴까지도 고려했지만 결국 피닉스 선주와 계약을 결심하고 커리어 세 번째 팀으로 중지를 옮기게 됩니다. 2007-2008 시즌 피닉스에서의 첫 시즌을 맞이한 힐은 당시 승상 스티븐 애쉬와 상남자 아마레 스타더마이어를 중심으로 업뎀포 농구 시스템을 구사하던 피닉스에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평균 13.1득점 5리바운드 2.9어시스트를 기록 오히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수치는 올랜도에서의 마지막 시즌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야투율 50.3%에 3점슛도 어느 정도 장착하면서 굉장히 효율 높은 농구를 구사하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무려 8년 만에 70경기 이상을 플레이했다는 것이었죠. 비록 힐답게 또 프로 빌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도 주전으로 출장하는 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농구 팬들은 좋았고 심지어 다음인 2008-2009 시즌에 82경기에 모두 출전했는데 이에 피닉스 의료진 중에 화타가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힐의 회춘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 오프시즌 다시 자유계약 선수가 된 힐은 피닉스와 2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2009-2010 시즌에도 81경기에나 출전했고 비록 37세의 완전 노장이 된 그였지만 평균 11.3 득점 5.5 리바운드 2.4 시스트의 꾸준한 활약으로 내쉬 스타더마이어를 보좌했고 피닉스도 무려 53승을 거두며 서부 3위로 풀옵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피닉스는 1라운드에서 만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4대2로 꺾으며 2라운드로 진출했고 힐의 1라운드 징크스도 16시즌 만에 깨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 상대였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4대0 수입을 해버리며 생애 처음으로 서부 컴파까지 올라간 그랜트 힐과 우승에 꾸준히 목말라 있던 피닉스 선지. 비록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LA 레이커스에게 2대4로 무릎 꿇긴 했지만 힐은 프롭에서도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하며 베테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11-12시즌까지 피닉스에서 건강하게 5시즌을 뛰다가 12-13시즌 LA 클리퍼스에서 NBA에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2013년 6월 1일 무려 만 40세의 나이로 현역에서의 은퇴를 선언하게 된 코트의 신사 그랜트 힐 농구왕제 마이클 조던, 티맥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와 함께 NBA 역대급으로 뛰어난 퍼스트 스텝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힐은 전성기 시절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에 이은 화려한 마무리로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들을 수없이 만들어냈고 크로스오버나 돌파 이후에 찍어대는 폭발적인 덩크는 전성기였던 디토리트 피스톤스 시절 그의 전매특허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다재다능한 올라운드함을 굉장히 잘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팀에서 리바운드가 필요할 땐 수준급 보드 장악력으로 리바운드를 해냈고 유기적인 팀 플레이가 필요할 땐 때론 포인트 포워드로도 활약하면서 자신의 뛰어난 코트 비전을 이용해 팀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도 펼쳐 보였죠. 2018년 9월 7일엔 농구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하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선수로 남게 됩니다. 현재는 애틀랜타 호크스의 공동 구단주의자 NBA 인사이드 스토프라는 프로그램의 MC로 여전히 농구계에서 활약 중인 힐은 커리어 초반 센세이셔널했던 기량과 엄청났던 인기를 뒤로한 채 고질적인 발목 부상에 시달리며 6,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금 회춘의 성공에 준수한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무려 만 40세까지 코트를 누비다 은퇴한 멋진 선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성기의 조던을 인기로 눌러버렸던 코트의 신사 그랜트 힐 선수에 대한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구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농구 이야기 엔지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